샤샤친구 팩토리 기초기법 빼뜨기인데요 지금 짧은뜨기 1단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단의 마무리는 무조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돌려서 바늘에 걸려있는 실은 첫 코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코가 몇 코인지 세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번째 코 즉 2단의 첫 번째 코를 찾아서 양쪽에 머리 땋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실 두 가닥 밑으로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뒤 실을 감아서 요 부분과 바늘에 걸려있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짧은뜨기 1단을 떠서 빼뜨기로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접착체로 붙인 것처럼 딱 동그란 모양이 지금 생기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안에 끝에는 빼뜨기를 해주는데 빼뜨기는 첫째 코를 찾아 그 첫째 코 머리 땋은 것처럼 보이는 두 가닥의 실 밑에 바늘을 집어넣은 뒤 실을 걸어서 바늘에 있는 실까지 한꺼번에 빼주는 게 빼뜨기입니다 있지 않나요? 그거는 크게 지